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스트 최슬기입니다 네 저는 박성은입니다 네 지금 앞전 방송에 이어서 오늘 진짜 봄맞이 대청소의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봄원 핸디 청소기와 40분 동안 같이 방송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또 청소하면 또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지금 딱 지금 정말 봉청소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집안 구석구석 한번 깨끗이 우리 묵은대를 벗겨줘야 또 우리 봄에 또 마음이 쾌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봄맞 핸디 청소기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가격이요 일단 너무 괜찮고요 39,920원이라는 가격이 요소를 지금 다 드려요 청소기를요? 네 대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봄만이니까 봄만 진짜 우리 쇼스트 분들도 웬만큼 다 아세요 되게 많이 저도 냉장고도 해보고 드라이기도 해보고 제품 많이 해봤는데 진짜 봄만 하면 가전 전문 글로벌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믿고 안심하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우리 한 시간 동안 한번 방송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만이 사실은 독일 브랜드인데 전자제품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정말 소연 가정부터 해서 대형 가정 쫙 타 있는데 웬만한 가정 제품은 진짜 봄만을 거치지 않고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봤던 제품이고 또 많은 주부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유럽 및 세계 50여 개 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아주 글로벌한 회사니까 또 독일 제품 하면 내구성 튼튼한 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청소기 한번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입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 방송에서 한번 이 제품을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봄만 핸디 청소기와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손님분들은요 회원가입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메일 주소, 휴바번호, 핸드폰 인증만 받으면 저희와 채팅이 가능하니까 또 많이 말 쳐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무마꽃이 피었습니다의 큰 장점이죠 그래서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주거니 받거니 재미있는 채팅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봄만 핸디 청소기 한번 시켜내보도록 할까요? 그럴까요? 네 일단 얘를 딱 보고 생각을 한 거는 약간 에어리언이 이거 약간 상호 느낌도 나고 여기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? 여기 약간 아하 이런 게 약간 깔끔하고 굉장히 뭔가 진짜 우리 집에 청소를 책임져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디자인 약간 좀 판타지한 느낌이 들면서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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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전제품 살 때 그냥 가전제품 뭐 가전 뭐 쓸데가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이제는 그렇게 안 나죠 이게 정말 내 집안 구석구석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일단 사이즈가 요정도? 한 요정도? 제 팔 반 정도? 음 지금 딱 팔보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내리시면 완전히 팔 접은 크기밖에 안될 것 같아요 이만한 크기 맞습니다 네 되게 완전 작지는 않지만 어디에 뒀을 때 아 걸리적거려 이런 생각을 안드실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소형으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좋은 크기고요 저는 이 제품이 진짜 대박인 게 지금 이렇게요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치 뗏지 뗏지 할 수 있는 몸무게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요 다들요 이거를 지금 이게요 저도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청소하셔도 돼요 그러면 소형 청소기겠지만 여기서요 와 되게 길다 오 진짜 길다 지금 이렇게인가요? 이렇게 넣어서 네 맞아요 트와이스 짬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펜이싱 오 네 트와이스 펜님 반갑습니다 진짜 길죠?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와 지금 키가 몇이죠 이 친구? 키가 지금 키가 몇이신지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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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소형 청소기에서 대형 청소기에 거의 비주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가격이 되게 저렴한 거잖아요 네 39,920원에 지금 무료배송이랑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뀌었어요 자재 가능한 게 변신해서 지금 마법소녀야? 그러니까요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 또는 신혼부부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실용적인 정말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가 만약에 회사에 있다면 꼭 쓰고 싶은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구석구석 사용을 하다가 내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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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종